제주 아일랜드로 떠나기 위하여 개멋생겼어 느낌나는 거 봐 저희는 제주 아일랜드로 떠나기 위하여 나왔고 옷은 보시다시피 봄옷이고요 빨리 지하철역에 가야돼요 너무 추워요 아일랜드로 발라서 잘나가게 저는 입dy inhabited시ASSEN 패스키ר 게른 봄옷이 여기 있는 거 엄마 죽 Всемlungs 조리 전나요 우리 म은support 어떻게kov stitches 이럴집니다 주인은 111번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습직 호지로 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30분은 더 기다려야죠 호지로 자다가 급하게 허다닥 뛰어내렸어요 아니 2시간 걸리는데 1시간밖에 안걸려서 도착해버려서 햇빛 아래서는 따뜻한데 바람이 너무 아지쳐서 아까 어떤 어르신이 지나가면서 저희 옷차림 보고 저 청년들은 뭐라고 그랬죠? 저 청년들은 봄이에요 봄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셨어요 성사님 아일랜드 추워요 어 여기 이쁜데 되게 진짜? 네 추워 와 바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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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삶제 꺼지 저 만드는 기분이래요 겨울이 온 거랑 조금 더 느낌이 달라 지금 날씨에도 겨울이긴 한데 사진으로 찍어 있는 거 같아요 저 집이에요 나도 안 돼 놀러 가겠습니다 아 저기가 문이에요 물이 좀 멈춰 나 볼 색깔 이쁜 거 봐 죽는 거 봐 물소리로 보고 싶어 와우 우와 파도 치는 거 봐 조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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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사진 찍다가 볼을 밟아서 양말에 젖었어요 아 쟤는 뭐야 기다려봐요 여러분 그거 마음에 드는 거야 친구야 친구야 또 혼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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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착오지 이 책이처럼 이렇게 안쓰고 눈을 못떠 눈을 못떠 눈을 못떠 눈을 못떠 눈을 못떠 오 우리 딱 뜨네 진짜요 완전 오 뭐야? 우리 딱 뜨네 우리 딱 뜨네 우리 딱 뜨네 우리 딱 뜨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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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 왜 그러고 올라가는 거야 어머 머리가 이거 너무 예쁘잖아요 다들 이거 보러 오세요 저 말이에요? 이거 말고 이거 왜요? 아 너무 배고프다 털어먹어 냉 털어먹어 털어먹어 머리가 어디서 또 보여줘야 돼 음 우와 물색깔 털어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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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? 마을로 마을 털어먹어 털어먹어 클리오 털어먹어 털어먹어 앞에서 아 나오세요 우울 찍을 거랑만 멍청아 와우 하늘색 좋네 컴퓨 컴퓨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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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째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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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렇게 켰어? 네 저희는 조금 늦잠을 잤지만 빠르게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도록 한골부터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기다리세요. 아직 멀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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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앞으로 와서 앉아. 앉아. 거기 앉아. 빨리 앉아. 됐어. 됐어. 잠시만 기다리세요. 잠시만 기다리세요. 포기하겠습니다. 달려봐. 우도로 이행시 해주세요. 우도라이. 감사합니다. 맛있겠다. 맛있다. 진짜 맛있어. 맞아. 맛있다. 맛있다. 안녕하세요. 제가 세 달만에 또 왔는데. 반가우시죠? 그래. 반갑다. 저 땅콩 아이스크림 사주세요. 그래.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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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은데.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은데. see me. 와우. 안녕. 안녕하세요. 안녕. 음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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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발을 맞추고 음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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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아 아 아 으 비가 너무 좋아서 다 보여요 비올때는 아니고 흐릴때 왔어요 맞아요 저 흐릴때 왔었어요 와 진짜 웅장하다 와 와 와 와 와 와 와 나 불을 좋아해 나 불을 좋아해 나 불을 좋아해 잡으려 해도 잡히지가 않아 나의 닿손가락 사이로 나의 닿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너 흘러가겠지 저 나 불을 좋아해 어디론가 멀리 도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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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잔! 저희는 이렇게 맛있게 사들고 이제 먹으러 갑니다! 레츠고! 어, 먹어! 저희는 씻고 밥을 먹을 겁니다. 어, 인사해주세요. 에헤 뭐야, 진짜 싫어. 맛있는 저녁 먹을 건데요. 이 친구는 방어, 고등어회. 방어를 샀고 부족할 것 같아서 족발.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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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헤어린 안 만들고? 헤어린 왜 만들어? 일단 생어부터 하나. 맛있어? 응. 고소해. 광 씹히는 거 봐. 응! 방어도 맛있어. 쇠판 조칼리 맛있다고? 그래서 맛있는 조칼리. 맛있지? 응 맛있지? 응 가능하냐고요 오 탈반전 되게 맛있어 제주유행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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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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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